안녕. 핑키날의 정은 핑키예요. 오늘은 인스어 인스를 한번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러 가볼래요? 고고씽 짜잔 이게 있어요. 인스를 한번 보러 가볼게요. 나 봐봐. 이 친구장태의 인스를 보여주려고 왔어요. 자, 첫번째는 이걸로, 뭐지? 짜잔, 귀여운 동그란 고양이가 아니면 강아지 여기 아이스크림 있는 데고 귀여운 슈퍼맨 슈퍼맨 여기는 아이스크림 같은데요? 여기 단자층도 여기는 아아, 어디나 아아 메고파 메고파 아, 깜짝 놀란 거요? 오, 귀여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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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다음 거는 개최다 어떤 거 불렀지? 오, 이 자가 있어 이거는 오, 이쪽, 오, 이쪽, 오, 이쪽 오늘은 한 손으로 한번 해볼 거에요 짜잔 티커 이렇게 세트, 디자인 이렇게 세트 라는 거 예쁘죠? 다음 짱 여기에 보면 어 저 얼굴 보실래요? 알겠어요 저 얼굴 보여드릴게요 장난이에요 얼굴 안 보여줄 거예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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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 꽃 꽃 꽃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꽃 오 정말 파란색이라 예쁜 꽃 어 모라이몽 탕미니야 모라콜을 써있나마 보내니 받느니 주소 이렇게 써있어요 짱 정말 귀여워 짜잔 고양이예요 스테이크랑 고양이예요 마누몬 야 귀여워요 자 자 짱 자 짱 자 짜잔 귀여워 아 이런 귀여운 복숭아 도착했습니다 이런몬 하트륨 하트륨 뿅뿅 못쓰네요 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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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거꾸로 되어있는 아이스크림이고 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또 이렇게 하면 얘가 거꾸로고 얘가 마시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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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니까 아이스크림 아 귀여워요 짱구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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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 다음 자리 헥 아주 귀여운 마트콘니 같은 도착소라고 써있죠 에이 귀여워요 다음 자리 아 여기 있다 오 오 잠깐만요 어 누구예요 찾아 어떻게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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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스플릿지 하고 있는 곳에 앉으세요 정정 으악 여기에 어떤 하층 가는 꼬마아이가 있어요 우와 머리 예쁘고 눈도 깜짝이고 헤헤 너무 귀여워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 단체 친구 어 첫 번째로 본 그 인수 같은 똑같은 거네요 귀여워요 짜 짜 짠 자 이거는 짜 짜잔 여기 보면 귀여운 맞아요 플로비어리 안녕 그다음 여기 보면 북극 카드에 있는 북극 카드에 있는 북극 카드 어 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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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사망명 아시죠 사망명 주로 가시죠 한개 두개 여기 보자 네 여기서 보자 여기 사망명 짜잔 귀여운 토끼 안녕 토끼야 자 인스를 보여드리게 된다 인스를 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귀여운 락쿤이네 안녕 그빠이 이렇게 많은 인상 여기에 뭐예요? 꼬마 소녀들이 있어요 여기 한 개 동물 있자 안녕 어 어 어 친구들 아쿠 흐흐흐 자두와 자두 자두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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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자두 자두가 중독이 나가요? 아 이거 핑크 우와 벚꽃이다 와 예쁘다 핑크색이라서 어 파란색이랑 핑크색 음 예쁘겠다 여기 강아지랑 우와 크다 아 크다 우와 우와 진짜 귀여운 강아지랑 헤엑 사탕도 있고 동그라미 우와 너무 예뻐요 여기 많은 책들 여기도 똑같은 거 멍 cher 없나요 요거 흰 잖 저거 도라에몬 스티커 구해지 옳지 도라에몬 스티커 이제 이게 이 파일 마지막이에요 이 귀여운 떡매, 병아리 떡매, 푸딩의 병아리 떡매, 폴로베어 아까부터 폴로베어가 맞네요 폴로베어 라쿠온 그 아까부터 봤던 라쿠온이랑 또 그 폴로베어 글씨 다 글씨로 써있죠? 글씨 또 아까부터 봤던 하나 둘 셋 짜잔 짱구 안녕 짱구야 짱구도 진짜 많죠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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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짱구에요 우리 마을도 짱구 아니에요? 마지막은 짜잔 여기 아까부터 봤던 이상한 사람들 장난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면 한개 이게 마지막이라서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